안녕하세요. 한글정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기초상에 나오는 받침없는 단어 중에서 니은 단어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해본 다음, 저를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. 나 나 나 너 너 너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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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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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나누기 고니 이번에는 한글을 먼저 읽어보신 다음에 저를 따라해보세요 고니 고니 너 나 나 나 그네 그네 나 나 누 기 나누기 루 나 두나 그네 나 나 나이 누-구 누-구 아-니-야 아니야 다닐 따라해보셨나요? 오늘은 받침없는 미술단으로 공부했습니다. 다음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